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대한노인의 영천지시회 어르신들은 영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18일 대한노인의 영천지시회 어르신들 25명이 영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의회 건물을 견학한 후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박종훈 의장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락균 대한노인의 영천지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에는 노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나아가 영천 발점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훈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열린의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기기우려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